한국산업인력공단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산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권좌 다시 들으십시오. 권좌 27번 치사 다시 들으십시오. 치사 28번 전화를 끊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화를 끊고 있습니다. 29번 112에 신고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112에 신고하세요.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 가방이 있습니다. 2. 컴퓨터가 있습니다. 3. 전화기가 있습니다. 4.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계란말이 2번 어묵탕 3번 안주 4번 갈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계란말이 2번 어묵탕 3번 안주 4번 갈비 31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찜질방 1번 찜질방 2번 당구장 3번 노래방 4번 치킨집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찜질방 2번 당구장 3번 노랫탕 3번 노래방 4번 치킨집 3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춤을 춥니다. 3번 한턱 내고 있습니다. 4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춤을 춥니다. 3번 한턱 내고 있습니다. 4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이 몇 개나 있습니까? 33번 공이 몇 개나 있습니까? 1번 세 개 2번 네 개 3번 두 개 4번 한 세트 다시 들으십시오. 공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이 몇 개나 있습니까? 1번 세 개 2번 네 개 3번 두 개 4번 한 세트 34번 리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외양간 2번 과수원 다시 들으십시오. 리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외양간 2번 과수원 3번 공사장 4번 비닐하우스 다음은 35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오늘은 가서 계란을 좀 모아오세요. 오늘은 가서 계란을 좀 모아오세요. 36번 진아 씨, 통조림 캔이 불량품이 있는지 잘 구별해서 완전한 것만 상자에 담아 놓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36번 문제입니다. 진아 씨, 통조림 캔이 불량품이 있는지 잘 구별해서 완전한 것만 상자에 담아 놓으세요. 37번 오늘 오후 6시까지 창고에 있는 상자 좀 제2창고로 옮겨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오후 6시까지 창고에 있는 상자 좀 제2창고로 옮겨주세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버섯 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그냥 따면 돼 2번 가시 넓고 평평한 것만 골라서 따야 해 3번 버섯에 상처난 것만 상처에 담아 4번 많이 딸수록 좋아 다시 들으십시오 버섯 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그냥 따면 돼 2번 가시 넓고 평평한 것만 골라서 따야 해 3번 버섯에 상처난 것만 상처에 담아 4번 많이 딸수록 좋아 39번 반장님, 기계가 이상해요. 봐주실래요? 1번 스위치를 어서 켜 2번 점검해야 하니까 스위치를 내려 3번 빨리 일을 끝내야 해 4번 어서 서두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기계가 이상해요. 봐주실래요? 1번 1번 스위치를 어서 켜 2번 점검해야 하니까 스위치를 내려 3번 빨리 일을 끝내야 해 4번 어서 서두르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1번 보호구를 챙기세요 2번 사과를 따고 담는 일을 해요 3번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세요 4번 안전수칙을 꼭 지키세요 4번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세요? 1번 보호구를 챙기세요 2번 사과를 따고 담는 일을 해요 3번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세요 4번 안전수칙을 꼭 지키세요 41번 신발이 불편해요. 환불돼요? 1번 환전만 돼요 2번 가격표와 영수증 주세요 3번 지금 결제하세요 4번 교환해 들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신발이 불편해요. 환불돼요? 1번 환전만 돼요 2번 가격표와 영수증 주세요 3번 지금 결제하세요 4번 교환해 들릴게요 42번 당신 회사는 어때? 1번 너무 좋아 월급 잘 안 줘 2번 응 몰라 잘 기억 안 나 3번 글쎄 분위기가 좋아 4번 너무 커서 일하기 싫어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은 다음은 43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아딧 아딧 뭐해? 줄로 모서리를 다듬고 있어요 줄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걸 써봐 이게 뭐예요? 핸드 그라인더인데 핸드 그라인더인데 아주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어 그런데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 보호환경을 써야 돼 숫돌이 돌아가면서 파편이 튀어서 다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꼭 숫돌을 확인하고 써 네 다시 들으십시오 아딧 뭐해? 줄로 모서리를 다듬고 있어요 줄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걸 써봐 이게 뭐예요? 핸드 그라인더인데 아주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어 그런데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 보호환경을 써야 돼 숫돌이 돌아가면서 파편이 튀어서 다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꼭 숫돌을 확인하고 써 네 44번 자리 비우고 어디 갔다 왔어? 죄송해요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말을 하고 가야지 사장님을 찾았는데 안 계셔서 못 했어요 그럼 반장에게 얘기를 했어야지 다음부터 자리를 비울 때는 꼭 미리 얘기를 해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리 비우고 어디 갔다 왔어? 죄송해요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말을 하고 가야지 사장님을 찾았는데 안 계셔서 못 했어요 그럼 반장에게 얘기를 했어야지 다음부터 자리를 비울 때는 꼭 미리 얘기를 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번 저기 가서 용접봉 좀 가지고 와 용접봉이 어디에 있어요? 산소통 뒤에 있는 박스에 넣어두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반장님 용접하는 거 구경해도 돼요? 위험해서 안 돼 용접할 때는 불꽃이 튀니까 보호구 없이 옆에 있으면 다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 가서 용접봉 좀 가지고 와 용접봉이 어디에 있어요? 산소통 뒤에 있는 박스에 넣어두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반장님 용접하는 거 구경해도 돼요? 위험해서 안 돼 용접할 때는 불꽃이 튀니까 보호구 없이 옆에 있으면 다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46번 아, 그럼 서로 오해한 거네요? 이젠 화해했지요? 그럼요 저도 사과했고 바루씨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잘했어요 동료끼리 잘 지내야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저도 사과했고 바루씨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동료끼리 잘 지내야지요 47번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회식하자고 한 거 모두 기억하시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겁니다 설마 오늘도 삼겹살은 아니지요?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삼겹살 집으로 정했는데 별로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이 차는 치킨 먹으러 가요 날도 더운데 시원한 맥주에 치킨 좋잖아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럼 1차는 삼겹살 2차는 치맥입니다 오늘 배 터지게 먹어봅시다 네 모처럼 포식하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회식하자고 한 거 모두 기억하시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겁니다 설마 오늘도 삼겹살은 아니지요?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삼겹살 집으로 정했는데 별로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2차는 치킨 먹으러 가요 날도 더운데 시원한 맥주에 치킨 좋잖아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럼 1차는 삼겹살 2차는 치맥입니다 오늘 배 터지게 먹어봅시다 네 모처럼 포식하겠네요 48번 자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타타 씨예요 다음 달부터 같이 일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타타 이스모노입니다 타타라고 불러주세요 타타 씨 환영합니다 공장장님 새 식구도 생기고 요즘 날씨도 좋은데 단합대회라도 한 번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좋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일 끝나면 오랜만에 한 번 뭉칩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타타 씨예요 다음 달부터 같이 일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타타 이스모노입니다 타타라고 불러주세요 타타 씨 환영합니다 공장장님 새 식구도 생기고 요즘 날씨도 좋은데 단합대회라도 한 번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좋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일 끝나면 오랜만에 한 번 뭉칩시다 다음은 49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칸, 아까 지은 씨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 그러게 말이야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얘기인데 지은 씨가 화를 내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칸을 잘 아니까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성적 농담은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다시 들으십시오 칸, 아까 지은 씨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 그러게 말이야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얘기인데 지은 씨가 화를 내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칸을 잘 아니까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성적 농담은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영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는 엔진에서 다시 조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리고 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리고 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